남짓 트로트 대상 이번 상 이름은요 노력이 가상입니다 노력이 가상? 어떤 부분인 거지? 노력이 가상하다 노력이 가상이라고 하니까 좋은 거 있나? 노력이 가상 후보는요 한강, 조정민, 신성 그리고 박민수, 이수호, 김정민 박민수, 이수호, 김정민 씨는 어디 계시는 거죠? 다 어디 갈라 안 온 거 같은데?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박민수, 이수호, 김정민 씨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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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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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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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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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제작위에서 한, 둘 뭐야? 뭐야? 안 맞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좀 오래됐나 봐요 내가 볼 때 군대 안 갔다 온 거 같은데? 정치, 철효 이게 뭐야? 남대에서 새끼대요 정리 남짓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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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진 선생님께서 해병대이신데요 빌, 승, 병, 162기입니다 추억 성은 없나요? 쓱까지만 들리고 안 들렸다가 수억 아니, 해병대, fun 추억 수억 형을 자연히 따라 붙어 역사 맞습니다 좋은 고勾 조이라고 추억 추억 춤 추억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요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남진 선생님께서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셔서 월남전까지 참전하셨거든요. 저도 정말 선생님 닮고 싶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노래하시는 모습을 제가 진짜 100번 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경연 때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해서 이번에 형들이랑 같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봐주십시오. 필승! 좋아! 세 분이 준비한 무대. 남진 선생님의 남자다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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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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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사랑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하나, 둘, 셋! 희망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 있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황이야, 옹이야, 옹이야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견디고 버티고 위하영!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영!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영! 그렇게 한 번 웃는 거야 바람이 불면 떠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해병이 닿이 자, 불타 교육생들 쪼그리뛰기 시작! 남진선 생기신데 그밖에 안 됩니까? 들어와! 하나, 둘, 셋! 둘, 셋! 컴온!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옹이야 옹이야 하고 그려거나 말거나 견디고 버티고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 곧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 번 우는 거야 바람이 불면 떠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해병이 닿이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 번 우는 거야 바람이 불면 떠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가 이!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다 이!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친절해 너무 좋았습니다 흥 흥 야 이거 너무 잘하는데 진짜 칼군무 역대급인데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와 인정 인정 칼군무 칼군무 진짜 칼군무 군대로 다시 가면 되겠어 너무 잘 어울려 바로 자 형 좌 앞으로 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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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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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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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신성 알았다고 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이 야 재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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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